어서오세요 노란 모자가씨 네? 기름 가득 최고급으로 아 오일도 알지? 최고급으로 네 78,000원입니다 여기 1리터에 얼마야? 1,200원이요 1,200원 말씀이십니까? 그럼 오일은 얼마입니까? 3,000원이요 3,000원 말씀이십니까? 3,000원 말씀이십니까? 미안합니다 7,8,000원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여보세요 화장지는 안줍니까? 안 돼요 미안합니다 화장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아이씨 사장님이 찾아와 인사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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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할 순 없었죠 당신이 수학에 들었다 떠났다 그렇게 마음은 지새가 없었고 죽은 모습처럼 당신은 안오는 말일만 그 부부에 사는 중 전철을 끝난 두 번 전세가 그대와 보자는 건지 가끔은 지방에서 그대와 같이 그대와 나를 이걸로 겨자는 건지 별거 아닌데 난 눈뜨렸어요 당신이 좋아지는 너의 춤 그대와 나를 하기가 그대와 나를 하기가 우린 힘이 이리 믿은 건지 아님 용기가 아프라 자꾸만 날은 틈이 잘하도록 해 넌 아니고 잘하지 내 안의 대로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참고 좋아요 아주 천천히 나의 뒤에 떠내들고서 앞에 서있을 그 날 눈을 보러 당신이 난가요 꿈인 줄 알았지만 언제는 없었지요 내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을 수요 난 당신이 솔직히 내 맘을 털어봐요 네 사랑 계속 시간이 모자랄지요 내 안의 대로 보여줄 수 있는 나 기다려요 넌 아주 천천히 불만이 내내 시켜내들고서 앞에서 있는 그 날 B.I.A. 너로 다 서줄라 고마워 날마다 난 새로운 사랑을 꿈꾼다 오~~~ 기념을 들어와서 그 짧은 순간에 주유하는 짧은 순간에 상상하는 저 혼자의 상상이었어요